오늘의 강의 주제는 투자자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평가된 지역이었지만 제가 올 중반기 정도에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지역 같은데요. 바로 용답동이고요. 용답동이 드디어 재개발을 추진한다. 따라서 용답이고요. 큰 변화를 꿈꾸고 있고요.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바로 용답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용답동의 투자 가치 또 왜 용답동을 주목하고 투자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권역에서도 강남권 그리고 마용성이 있겠죠. 용답동 바로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용답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이라든지 자양동이라든지 한강변에 있는 곳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숨겨졌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인 재개발 이슈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도 뛰어나고 주목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용답동을 주목하시고 투자해야 될 이유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인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답동을 투자해야 된 이유 한 3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지역, 대부분의 지역들은 매물 자체가 거의 없고요. 1, 2억으로 투자할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데 용답동은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시세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거의 2000세대가 넘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용답동 중에서 1구역 같은 경우는 GS4A가 선정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다? 바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입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또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입지가 정말로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 집가 상승 최고의 호재가 뭘까요? 바로 교통망이 좋은 지역이나 신규로 교통망이 개통되는 지역입니다. 올해 가장 높은 시대 차익을 보인 지역들의 공통점은 GTX가 뚫리는 지역, 개통되는 지역들이 그런데요. 바로 용답동 지역이 GTX의 환승 거점으로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환승 트라이앵글의 가장 중심 지역이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GTX C노선, 삼성역세권, 청량리, B노선, 서울역세권, A, B, C노선이 있는데요. 그 중앙에 바로 용답역세권이기 때문에 청량리역세권, 서울역세권, 또 삼성역세권역의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GTX 개통의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용답동은 현재도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더블역세권이면서 GTX 흰규 개통할 예정 지역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 강북을 대표하는 청량리역세권이나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역세권과 바로 직주군접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새롭게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용답동을 주목해야 될 이유, 바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예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앞으로 현재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데요. 용답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은 확정이 됐지만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추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노후도가 맞아져야 개발할 수 있는데 용답동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40년 이상 된 건축물들로 형성돼 있습니다. 노후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답역과 답십리 역세권역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빨갛게 돼 있죠.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거의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서울권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맞춰져야 하는데 가장 중에 노후도 여건이 맞아야 되고요. 또 사업성이 나오려면 입지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높아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여건 즉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이 또 탁월한 입지 또 노후도가 삼박자가 충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과거에 재관리구역으로 포함됐던 지역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신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필지들 자체가 과거에 재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과소 필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개발의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일부 지역은 구성이 돼서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이 지역 자체는 탁월한 입지와 또 노후도 또 개발에 대한 열의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동을 주목하셔야 될 이유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또 시세차익도 얻어가면서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천세대, 이천세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성동구라는 입지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마용 성동구 지역으로의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 접근 속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거기다 2호선 라인에 강남 접근 속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억 초 중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성수 아이티밸리가 굉장히 많이 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정거장이면 바로 용답동이기 때문에 성수 아이티밸리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변 지역에 또 다양한 정비 사업이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가,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용답 2구역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용답 1구역은 재개발이 확정돼서 GS라는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와서 메머드급 단지로 개발이 확정됐고요. 남은 지역 중에서 용답동의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입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용답동 앞으로 투자할 때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용답동 말씀드린 것처럼 마용성 지역, 입지가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2호선과 우선 더블 역세권, 도심권,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거기다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또 노후도가 워낙 낙후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기 때문에 향후에 황금화를 낳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용답동을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최고가 아파트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가 좋아야겠죠.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도심권, 강남권의 접근성이 워낙 좋다.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요. 또 중요한 건 청계천 뷰가 나오는 바로 옆쪽 라인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한강 뷰나 청계천 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 조망권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 거기다가 2천 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입지도 입지고 재개발 여건이 맞는지 또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제 방송을 돌려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했던 지역들, 용산권, 자양동권, 연신내 역세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번에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거나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나 용답동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간만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그 당시에는 재개발 이슈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추진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재개발을 투자한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투자하셨을 때는 큰 폭의 그런 시세도 가져갈 수 있으시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좀 가격이 올랐다고 매도를 하실 상황이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마음도 편하시면서 향후에 그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 거기다가 본인의 투자로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